그러니까 n이 1에서 무한대로 가면 이 안에 있는 녀석 자체가 3분의 2죠. 이게 3분의 2의 거듭제우 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마치 뭐처럼 보여? 주어진 녀석이 뭐뭐의 n승 꼴이니까 무한등비급수 같은 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걸 보는 순간 근호판정법라는 생각을 딱 때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양쪽에 n분의 1승 하면 되겠죠? n분의 1승 하면 얼마 됩니까? 3n뿌라스 2에다가 분의 2n뿌라스 3이라고 하는 것에 n분의 1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n승에 n분의 1승 쏘리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n분의 1승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됨이 없어지고 남는 녀석의 극한을 먼저 판단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이제 그냥 무한등수 판정에 대한 부분 비판정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같은 아이디어로 가면 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뭘 볼까요? 자 n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날리고 나면 지금 주어진 녀석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요. 그러면 식 자체가 고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3n 플러스 2분의 얼마? 2n 플러스 3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결론 어떻게 된다고? 3분의 2가 되죠. 이거 0이 되지 않아요. 아 0이 아니고 뭡니까? 1보다 작죠? 비판정에 의해서 극한 금판정에 의해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이 녀석 자체는 금호판정에 의해서 얘 안쪽에 있는 극한이 1보다 작음으로 뭐가 된다?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자 이게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판정이라고 하는 것을 열날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껏 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양항 그 다음 n항 발산 판정 뭐든지 상관없어요. n항 발산에다 양항 급수라고 봤는데 양항 급수에 관련된 건 다 저런 식으로 풀면 돼? 나와있던 내용 전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세 번째 어떤 급수를 볼 거냐면 다음과 같은 급수를 보려고 합니다. 시그마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또는 뭐 제로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에 n승에다 a n 요렇게 돼 있는 수열을 한번 볼게요. 이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 교대급수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왓다리 왓다리 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왓다리 얼터네이팅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 교대급수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자 우리 교대급수란 우리가 특별한 판정이 않았습니다. 디리클레 판정이라고 해요. 자 디리클레 판정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디리클레 판정법이라고 하는 걸 써서 여러분이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다음과 같이 어떨 때 되냐면 일단은 당연히 여기 있는 녀석이 뭐가 돼야 됩니까? 0으로 수렴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아무리 왓다리 갔다 해도 리미터 얼마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은 0이 돼야 됩니다. N항 발산 판정법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0이 되고 봐야 돼요. 0 아니면 발산이 확실하잖아. 0은 돼야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은 A N에 대한 극한에 대한 부분은 0이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A N과 A N 플러스 1을 비교하면 A N 플러스 1이 더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으로 감소한다고 0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게 더 크고 N 플러스 1분에 이 N이라고 적혀있는 녀석을 봤을 때 밑에 게 더 크고 작아진다 해서 이게 극한이 1로 가는 거지 0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감소하기는 감소하는데 0으로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비교를 할 때 뭐냐면 0으로 감소하는 왜 없는데? 0으로 감소하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에 붙었을 때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 그렇죠?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는 자 이 판정법은 무조건 뭐냐면 이 급수는 수렴한다입니다. 알았습니까?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 잊으면 안 돼야 알았죠? 무조건 수렴한다요. 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앞이과 달리 0으로 감소할 때는 적분 판정을 했을 때 이게 수렴하는지 알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내용을 이제 다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인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값이 있으면 플러스였다 좀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더 작아지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붙다 보니까 어떤 값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냥 외워버리면 디디클랩 판정법은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는 다 수렴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볼 거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에 한번 들어볼까?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시그마에 니꼴 이래서 자 뭐냐면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에 N마이너스 1승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예수에 붙든 교대급수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극한 때려버리면 극한을 때려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N분의 1 자체가 점점 줄어들잖아. 그치?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거는 수렴이에요. 자 마이너스 1에 N마이너스 1승이 없으면 얘기가 달라지고 자 이것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예를 볼까요? 자 이게 시그마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요.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 4N 마이너스 1분에 4N 마이너스 1분에 자 마이너스 1의 N승에 3N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녀석이 극한이 어디로 가요? 이게 4분의 3이니까 0으로 가진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제일 먼저 N항 발산 판정법에 따라서 이게 0으로 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 발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당연하게 발산을 하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교대급수잖아요. 그런데 디리클레 판정법에 따라서 이것도 발산이죠. 왜냐하면 감소는 밑에 있다 그래 감소는 하지만 뭐가 돼? 0으로 감소하는 것이잖아요. 아니잖아요. 0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거 교대급수 판정에 따라서 이게 또 발산이죠. 자 다 갈 수 있어요. 쉽게 마이너스 1에 N승 붙었다 그러면 다 끝이야. 자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뭐든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그마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요. 자 뭐냐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자 뭐냐면 곱하기 얼마 N제곱 플러스 1분에 N제곱이에요. 자 N삼승 플러스 1인가요? N삼승 플러스 1분에 N제곱 아유 뭐 아무것도 안 있죠? 자 이런 내용도 풀어보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에 N삼승 플러스 1분에 N제곱이면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돼요? 교대급수죠. 얘 때문에 교대급수가 되는데 여기 있는 녀석 보면 당연히 0으로 가죠. 밑에 있는 녀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교대급수예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수렴합니다.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교대급수 판정은 매우 쉬운데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봅시다. 자 두 가지 단어가 단어가 뭐냐면 우리 앞에 비교 판정 봤죠? 비교 판정에서 했던 얘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라고 하는 놈에는 비교했을 때 AN 얼마 플러스 1을 잡잖아요?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큰지는 모르죠? 어디가 더 큰지는 모르지만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누가 더 커? 자 어떤 숫자가 양수면 자의 자신이랑 어떻게 되면 똑같죠? 절대값을 써도 똑같잖아 자의 자신이니까 근데 AN이 음수가 되면 AN이 음수가 되면 절대값이 되면 양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명백하게 더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양쪽에 시그마 붙으면 앞에서 배웠던 비교 판정법에 따라서 앞에 있는 녀석은 뒤에 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절대값 친 녀석이 만약에 수렴을 하게 된다면 이게 수렴한다면 당연히 얘도 어떻게 됩니까? 수렴하겠죠? 맞습니까?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이렇게 수렴할 경우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절대수렴이라고 합니다. absolute tree convergence 그쵸? 절대수렴 베오스카 학교에서 절대수렴 자 절대수렴이란 말을 쓰고요. 이제 만약에 if 만약에 if 여기가 수렴을 해 이쪽이 수렴을 하는데 여기가 수렴을 하는데 절대값이 수렴을 안 해요. 수렴은 하는데 절대값이 있는 녀석이 뭐하더라는 거죠? 발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절대값이 있는 녀석이 발산을 하고 이쪽은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녀석보다 작거나 같은 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지만 수렴은 일단 하더라 이거야. 수렴은 하는데 절대값이 있는 놈이 발산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자 바로 조건부 수렴이라고 해. convergence 그죠? 이긴 하지만 바로 conditionally 그러니까 조건